네 제14회 양촌곡감축제 양촌이 좋다 곡감이 좋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2부 무대입니다. 황산풍장놀이라고 있습니다. 지금 저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죠? 저분들은요 우리 논산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로 풍장놀이회입니다. 그래서 논산시민에게 어떤 건전하고 어떤 그런 여가선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팀인데요.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멋진 이분들의 멋진 공연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. 1부에서 보여드리는 황산퓨전은요 모든 북이 여명을 하고 사물놀이에 서양악기인 드럼과 올게니 합성에서 바로 황산풍장놀이외에서 창작을 한 작품입니다. 우리의 전통풍물과 현대음악이 한데 어울리면서 소리의 진면목을 보여드릴 겁니다. 바로 황산퓨전입니다. 지금부터 1부 행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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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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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